를 넘자마자 호랑이가 떡하니 기를 막고 있는게 아니겠어요?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떡이요? 여기 있어요 제 나 목 수 나 응 엄마 아빠 엄마 죽었어 응?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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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죽은 거 아니야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엄마 죽은 거 아니야 빵빵이야 빵이야 빵빵빵 인류인innah 엄마, 나 오늘 어린이집에서 올챙이 송 배웠어 같이 부르자 개울가에 올챙양아리 꼬물꼬물 헤엄치다 뒷다리가 쑥 앞다리가 쑥 뒷다리가 쑥 아빠 엄마 또 졸린가봐 응 그래 엄마가 많이 피곤한가 보다 보그만 배터리 수명 보강 보조배터리 제작 필요